반갑습니다. 블론터 미디어랩의 이성규입니다. 이번 주에 복습할 주제로 저는 텐센트를 잡았습니다. 텐센트, 텐센트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정작 텐센트가 어떤 회사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외로 모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공부를 했습니다. 텐센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텐센트의 80%는 안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화통, 그리고 QQ, 싸인월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마화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화통이 누구다? 네, 텐센트 창업자겠죠? 근데 이 창업자가 젊습니다. 몇 살일까요? 네, 44살입니다. 1971년생이죠? 자 그러면 주변에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몇 살이죠? 48살입니다. 1967년생이죠. 마화통은 네이버 이해진 의장보다 4살은 어린데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다. 왜다? 네, 중국이기 때문이죠. 이 마화통은 이 이름이 맞자가 말 맞자죠. 성인 맞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뜻하는 포니를 해외 언론에서 자주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포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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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언론에서 나갈 때는 포니마 이렇게 지칭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 전공은 컴퓨터 공학이다. 근데 어느 대학 나왔다? 네, 중국에 선전대학을 나왔습니다. 선전대는 어디에 있다? 심천에 있죠. 네, 심천을 중국으로 하면 선전입니다. 심천은 홍콩 바로 옆이죠. 네, 홍콩 바로 옆입니다. 그곳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렇게 졸업을 한 다음에 좋은 회사에 다닙니다. 그러다가 좋은 회사 때려치우고 나서 착오한 게 텐센트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QQ가 나옵니다. 이 QQ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텐센트 하면 무조건 QQ입니다. 네, 무조건 QQ입니다.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텐센트 QQ, 텐센트 QQ. 이 모든 텐센트의 서비스의 뿌리는 이 QQ로 통합니다. 근데 이 QQ라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게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 아화턴이 만든 서비스의 이름은 OICQ. 네, 오픈 ICQ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이 만든 ICQ하고 이름이 거의 똑같죠. 사실 텐센트는 그 ICQ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ICQ라는 서비스가 미국의 포탈 AOL한테 넘어갑니다. 당연히 AOL에서는 이렇게 마뜩치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네, 저 중국에 잘나가는 메신저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상표권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 네, 텐센트가 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꾼 이름이 뭐다? 네, 텐센트 QQ. 이 QQ입니다. 이 QQ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텐센트 서비스의 가장 코어다. 핵심에 있다. 그래서 그... 자, 요약하면 네, ICQ를 모방 혹은 벤치마킹해서 OICQ를 만들고 근데 그 OICQ가 이름이 너무 똑같아서 상표권 소송이 걸리고 그래서 이름을 QQ로 바꿨는데 대박이 났다. 그래서 텐센트가 세계 8위의 기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싸이월드입니다. 자, 이 싸이월드가 왜 텐센트 나올 때 등장을 하느냐? 네, 어... 텐센트의 이 돈 버는 모델, 이 수입 모델은 싸이월드를 왕이 벤치마킹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QQ를 들어가면 거기도 아바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바타에 옷을 입힌다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아이템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델이었죠? 그걸 다 거래를 합니다. 다 비용을 주고 구매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 텐센트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한 거를 보통 VAS, Value Add Service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Value Add Service가 텐센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80%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게임이 들어가 있죠. 이 게임이 최근 돼서 굉장히 커지면서 이 VAS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텐센트는 싸이월드의 수입 모델을 창조해서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복습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의 박스 인기입니다. 그런데 왜 텐센트를 알아야 되나? 텐센트가 어떤 기업이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길래 텐센트를 우리가 그렇게 주목을 해야 되나? 자, 텐센트의 최근 기업가치,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을 보면 159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다? 네, 160조 원이죠. 삼성전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네, 175조 원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대단한 큰 규모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성장하는. 자, 그런데 이 텐센트가 한국을 늘 호시탐탐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굵직한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죠. 어디죠? 네, 다음 카카오입니다. 그리고 CJ게임스입니다. 네, 이미 다음 카카오의 중요한 지분, 한 9% 정도의 지분들을 가지고 있고, 이전에 카카오 때부터 이미 투자했던 지분이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CJ게임스에 큰 규모의 투자를 위해서 사실상 자회사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주변에는 텐센트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첫 회, IT 탐구 영역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 텐센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두 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국에서는 벤치마킹만 잘해도 삼성전자가 된다. 자, 두 번째는 하늘 아래 새로운 거 별로 없다. 네, 텐센트가 가르쳐진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